단일한 화폐를 썼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편적인 화폐를 인류가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10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10억은 좀 낮게 잡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세계체적 위기에 빠질수록 사람들이 보편적 화폐를 갈구한다고요? 네 보편적 화폐라는 말부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래 화폐는 보편적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산은 사실 화폐가 아니라 땅이거나 집이거나 이런 거죠 그런데 소거나 그런데 땅이거나 집이거나 소는 단점이 있어요 이사를 가려면 다 갖고 가는데 땅이나 부동산 아예 갖고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죠 그렇죠 소는 갖고 갈 때 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특히 아주 멀리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인류가 어떤 머리를 썼냐면 그걸 추상적인 숫자로 바꿉니다 그게 화폐죠 그래서 팔고 가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이 아니라 거기서 통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화가 보편적인가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보편적이지만 외국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가 화폐로 통일된 적은 없어요 단일한 화폐를 썼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죠 그래서 완벽하게 보편적인 화폐를 인류가 만들지는 못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그 가능성을 보여줬죠 비트코인은 전 세계 어디서나 비트코인이고 일단 비트코인은 1대1로 완벽하게 대칭되거든요 달러만 해도 위패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1대1로 대칭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아주 낡은 화폐 종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은 완벽하게 그걸 실현하거든요 금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나 빛의 속도로 이동을 하니까 보편적이죠 보편적인 가능성이 있죠 지금 현재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그럼 비트코인만큼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금이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는 달러도 있죠 위패가 아닌 달러 종이 달러도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 있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데 달러 시스템이 이제 달러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금은 오르고 있고 이 책의 맨 마지막 문단인데 이 책의 맨 마지막 문단이 그겁니다 보편적인 화폐는 크게 달러하고 종이 달러하고 금하고 비트코인이 있는데 당신이 만약에 전쟁이 날 수 있는 나라의 가장이라면 국경 밖으로 가족들을 난민촌으로 보내드려도 뭐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뭘 지어서 보내겠느냐라고 물어봐요 제가 그게 이제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달러나 금은 되게 좋은 장점이 있지만 갖고 국경을 넘기도 어렵지만 갖고 있다는 걸 같은 난민들이 알아도 문제인 거거든요 잠은 못 잘 거에요 치안이 좀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은 머릿속에 암호만을 외우면 됩니다 몸 쓰레기해서 안 나와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책의 문장에서 봤는데 그건 너무 이제 말씀만 딱 들었을 때는 맞는 말인 거 같긴 한데 세계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현재 있고 이제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인 자체도 보면서 그런 심각성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사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국가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딱 대입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작가님 역시 너무 통찰력 있는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을 사라고 제가 9년 전부터 하면서 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대비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어디선가는 늘 전쟁이 일어나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안 놔더라도 거기서 이것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이 지정학 체계에서 암시하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아시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고요 여기서 가장 위기가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대만부터 동중국에 있는 중국의 동쪽 그다음에 일본 남한을 포함해서요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산업 생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 중심주의가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유럽은 미국한테 동아시아보다 중요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걸 이제 피버트 아시아라고 오바마 때 이제 아시아로의 회기 했다가 이제 그럼 유럽을 무시하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그 본질은 아시아로의 회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해보면 여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국의 함대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대만 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데 여태까지 비트코인 15년 동안 처음에 가격이 점핑한 게 키프로스의 은행이 디폴트했고 모나트롬을 했거든요 돈 갖고 통장 안 돼서 뛰었어요 1달러를 넘은 게 아마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베네수엘라도 인플레이션이었고 인도도 화폐개혁하고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쳤는데 만약에 이 부자들이 살고 있는 대만, 일본, 한국, 중국의 동쪽 여기서 위기가 발생해서 이들이 비트코인을 구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때가 비트코인에 다시 한 번 폭등기가 올 수도 있다 바라는 건 아니지만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바라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진짜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위기가 발생하면요 여기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을 겁니다 그럼 비트코인 가격 전망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다른 데 유튜브 영상에서 보다 깜짝 놀랐던 게 클릭 안 할 수 없는 10억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10억은 좀 낮게 잡은 거죠 원래는 100억을 잡아야지만 말이 되는데 비트코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약간 조정해야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걸 못 견딜 것 같고 세계 CD템이 당장은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전에 개입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지 않고요 불장이 오면 전부 알트코인으로 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천배, 만배를 기대하니까 그래서 바람이 많이 빠져요 그래프를 보면 비트코인도 많이 둔화됐거든요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덜 올랐어요 아마 1억 5천에서 2억까지 갔어야 되는데 1억이 채 안 가고 꺼진 거거든요 그때 8천까지 갔었나요? 덜 오르고 덜 떨어졌어요 그 전에 이제 도약 때보다 보면 그래서 앞으로 좀 둔화될 거를 고려하면 달러 기준으로 이제 10만 불에서 은행들이나 기관들이 한 2, 30%를 물량을 갖고 있으면 금 가격처럼 조정이 가능해요 그냥 오른다 그러면 이제 판다고 해서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좀 잡히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10억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10억까지 간다면 어쨌든 중간중간에 폭등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아시아의 그런 위기라면 또 다른 것들은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이게 동아시아 한 번으로 뭐 이렇게 확 가진 않나요? 그건 되게 예외적인 거고 바람은 안 되는 거고 그건 진짜로 막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말고요 그냥 반감기라는 게 있어요 반감기라는 게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그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꺾인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 수렴 정금선을 향해서 쭉 수렴하면서 2140년에 이제 마지막 사토시가 채굴되고 뭐 이런 그래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에 지금 10분마다 6.25개가 나오는데 3.125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채굴자들이 채굴량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순공급이 순공급이 줄어들면 이제 수요 공급의 법칙에서 가격이 좀 오르는데 딱 두 배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더 올라가요 과거에 더 올라가요 공급량이 떨어졌을 때 가격은 더 훨씬 올라간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비트코인어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 이론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비트코인어들은 반감기를 호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 주류 지식인들은 반감기가 되면 채굴자들이 수익성이 악화돼서 채굴기를 끌 거고 비트코인 시스템을 조금만 이해하면 채굴이라는 거는 보안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불안정해지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채굴자들이 더 떠나고 이게 악순환이 돼서 망한다 라고 해서 매번 그 예언이 나왔어요 또 언론들이 떠들었죠 근데 반감기가 돼도 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반감기가 되고 나서 바로 뛰지는 않고 한 6개월 미끄러지다가 팍 폭등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강건하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는 학습이 돼서 모든 저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저는 전문가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건 이 업계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반감기 이전에 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학습된 것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반감기가 되고 나면 조심스럽게 얘기하자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처분해야 됩니다 지금 10분마다 몇 개가 나온다고요? 6.2억이에요 6.2억이에요? 네 한국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죠 비트코인이 단일 시스템이니까 그게 나중에는 점차 줄어드는 몇 년마다 줄어드는 건가요? 거의 4년입니다 블럭이 10분마다 만들었는데 20만, 1060불락마다 반으로 줄도록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서 제가 이거 멘트를 봤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믿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비용 때문이라고요? 네 어떤 의미예요? 비트코인에 감동을 하게 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데 원래 경제학에서 비용은 신성한 개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에서 가격이라는 것은 비용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계 비용 수렴을 한다,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상적인 형태에서 근데 사실은 현실은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완전 경쟁도 아니고 근데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완전 경쟁 모델이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채굴기를 키고 그래서 그 완전 경쟁 모형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지금 비트코인이 하나가 4천만 원이라면 하나를 채굴하는 데 들어가는 종합적인 비용이 4천만 원이라고 간주하는 게 타당해요 채굴하는 데 왜냐하면 4천만 원보다 비싸면 채굴기를 끌 거고 그렇죠 4천만 원보다 싸면 채굴기를 더 많이 가동해가지고 돈을 더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에 저는 철광 회사를 다녔는데 철광이 이제 광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롤 그 다음에 롤을 가지고 만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철광 제품이 있습니다 하판이라든가 근데 이 가격이 이렇게 부가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데 간혹 시장에서 보면 원재료가 더 비쌀 때도 있어요 롤이 더 비쌀 때도 있고 그러나 그건 비정상적이에요 있으시죠 마찬가지에요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채굴자들은 이거를 던질 수도 있지만 보유합니다 일단 유보합니다 자기가 원가를 벌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성이 있는 거예요 비용하고 그럼 갑자기 궁금해서 채굴 얘기해 주셔서 한 개의 채굴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2013년부터 계셨으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채굴도 어쨌든 저는 잘 모르니까 뭔가 거기에 필요한 거는 이제 당연히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들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뭐 채굴의 스킬이랄까 그런 것들을 더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채굴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비트코인 채굴은 이미 산업화된 지 꽤 됐고요 채굴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풀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풀이라고 합니다 채굴풀들의 마이닝풀들의 이제 비율입니다 점유 비율 파운드리 USA라는 데가 지금 17%를 하고 있고요 엔트풀이 14% F2풀이 14.6%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USA를 빼고 엔트풀, F2풀, 바이넌스풀, 풀린, 비아, BTC가 전부 중국계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계 풀들의 한 60%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계 풀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만큼 채굴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중국의 채굴량을 이제 보정해서 보면 대부분 대체로 한 49% 정도 됩니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전 세계에 49%에 채굴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 31% 그러니까 뭐 영국이 관해서 추정한 거예요 중국이 채굴 금지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채굴 금지했는데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현재 다시 올라간 게 이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 그런 것들이니까 채굴 금지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걸 자꾸 까먹는데요 국가는 국민들을 이제 통제하고 싶지만 전 세계에서 아직 역사적으로 15억 명의 인구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아직 인류가 못 만들었죠 중국이 이제 그거에 가려고 사회 평가 시스템 같은 걸 만드는 거니까 넓잖아요 어디 숨어서 할 수도 있고 옛날 얘기 좀 해드리면 어느 수력발전소 발전소장이 공안에 신고를 했어요 전기가 99%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공안이 막 조사를 했는데 어느 선이 어느 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깼어요 깼더니 비트콘 채굴기가 잔뜩 있는 거예요 도둑전기 전기를 많이 쓰니까 적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생산량의 95%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중국에 많은 거예요 다 못 찾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비트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혹시? 개인이 갖고 있는 거지만 그 개인들의 국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압도적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편 자폐가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만나게 된다면 언젠가 그러면 중국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은 국력은 훨씬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연결되지 않죠 왜냐하면 중국이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중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고 각 나라의 부자들이 외국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걸 지수화하는데 중국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자기 나라를 빠져나오고 싶어하죠 비트코인을 왜 중국이 많이 갖고 있냐 그것도 바로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빠져나오고 싶어 근데 빠져나올 때 땅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는 없으니까 제 지인 중에 중국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한 5, 60억대의 자산을 읽으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분해가지고 중국 은행에 가져가면 달러로 안 바꿔준답니다 진짜로 이거 현실이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홍콩으로 보내서 자금 세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와도 문제예요 한국에 들어오면 이게 음성 자금이니까 이걸 양성화시킬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어렵죠 큰 돈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제 그럼 CBDC는요? CBDC가 이제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이거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만든 자료에서 이제 저희가 제 책에다가 이제 변형한 겁니다 돈을 보면요 호주 중앙은행의 CBDC 보고서예요 중앙은행이 발행했느냐 보편적으로 활용되느냐 전자형태냐를 가지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미현재 그렇죠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통 종이돈 현찰이고요 현찰 중앙은행이 발행했지만 전자형태지만 일반인들은 접근하지 않는 게 중앙은행하고 상업은행 사이에 있는 지불준비금 지불준비금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온라인 뱅킹이죠 네 그거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전자형태로 사용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상업은행이 우리가 갖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근데 CBDC라는 건 딱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정의가 참 마음에 들어서 저희가 이걸 갖고 왔는데 네 중앙은행이 발행했죠 보편적으로 사용되죠 네 그 다음에 전자형태죠 네 이런 게 없었다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일단 상업은행들이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필요가 좀 없어지지 않나요? 호주 보고서에 의하면 상업은행이 망한다고 아예 써 있어요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이 당자의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냥 맡긴 거 이자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잠시 맡긴 게 60% 그렇죠 우리가 뱅킹한 게 있어서 맡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자산의 60%예요 은행 면허라는 게 뭐냐면 맡긴 사람은 잠시 맡겼는데 내가 이거를 오랫동안 꺼주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뱅크론 안 하니까 안 하니까요 오랫동안 꺼주고 이 예대 마진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면허예요 네 아무나 하면 유사수신이 됩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네 장기 저축만 가지고 장기 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두 번째 미국 같은 나라가 CBDC를 만들면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폐업 상태에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전자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내 스마트폰에 꽂아주면 우리 개인들도 그냥 그거를 가지려고 하고 원화는 좀 안 가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중국은 더 심할 거고 이상한 나라들 망가진 나라들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CBDC 보고서를 보면 국경을 못 넘는 특징이 아예 없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CBDC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국경 안에서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국경 바깥에 나가면 불능이 된다거나 할 거예요 그걸 아예 간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연준의 CBDC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으스스합니다 굉장한 통제 사회를 존재하고 있어요 계좌를 정부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중앙은행이 결국은 상업은행을 상대했었는데 중앙은행이 결국 기업과 개인을 직접 상대하는 거니까요 자금 세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자금 세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건 거꾸로 집에서 얘기하면 프라이버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거 왜 좋냐 정부한테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디지털 머니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이자를 매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미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기간을 주고 안 쓰면 못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마이너스 이자죠 그러면 재정 정책이라고 해서 케인즈 안드리아 좋아하는 재정 정책 국가가 빚을 해가지고 댐을 건설하고 해가지고 일자리 늘리고 하는 그런 승수 효과 그런데 나쁜 면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경기는 진작되지만 그런데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면 국가 부채는 안 늘어나 그런데 경기는 진작될 수가 있죠 다 잡을 수 있는 그렇죠 그 대신 통제 사회죠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걸 깨달은 하원 의원들이 계속 법을 발휘해요 CBDC 금지법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미국은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업은행들이 이미 이걸 깨닫고 로비로 은행연합회가 있어요 은행연합회가 이미 로비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CBDC 발행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업은행들의 목줄이니까요 그럼 CBDC는 앞으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신다고? 저는 작년부터 대놓고 CBDC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떠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전문가들은 CBDC가 곧 될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군부는 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더리움은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데 비트코인은 아까 1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이더리움은 턱밑까지 왔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시총이 비트코인의 절반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처럼 신비롭지도 않고 그리고 늦게 나왔고 얼마든지 또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변형도 할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하고 많이 다른데 비트코인처럼 스스로 화폐적인 가상화폐적이지만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하는 게 저는 되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보여줬거든요 리더십이 있다는 것도 보여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보다 더 좋게 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용도가 없지만 이더리움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도 스마트 콘트랙 NFT 발행할 수 있는 거 디파이 할 수 있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주창하는 사람들 이더리안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안들하고 비트코인너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부터 원래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 위에다가도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마스터코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거의 주축 멤버가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뷰테린입니다 18살 때 그런데 형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나도 이렇게 되니까 따로 나와서 만든 게 이더리움이죠 19살 때 그래서 주변 동기들이었나 다 코인 했다고 그럼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을 보시면요 그때 비탈리게 했던 걸 지금 뒤늦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오디너스라든가 비트코인 위에도 그런 원숭이도 들어오고 하거든요 트랜잭션 피가 엄청 늘어났다든지 이런 논쟁이 전부 그런 거예요 뒤늦게 또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안 하고 막 우리는 디지털 골드야라고 있었더니만 이더리움만 뒤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반으로도 뭔가 이렇게 하자 이런 일이 또 상반되어 있죠 이더리움 전망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시총의 50%면 이더리움은 5까지도 가능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죠 비트코인을 시청해서 넘을 수 있다고 이더리안들은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정한 블록체인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낡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컴퓨터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런 거고 본격적인 가상 컴퓨터 이더리움들은 이더리움을 전 세계에 연결한 가상 머신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한 대의 컴퓨터는 뭐죠 여러 개의 시스템에 모여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블록체인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진 않는데 개당 가격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해질 수는 있겠다 생각은 해요 아니 10분의 1 이상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겠다 만약에 이더리움은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분의 1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시총도 이제 넘을 수 있겠죠 그럼 교수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 다 가져오신가요? 그렇죠 그러고 하시죠 사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제 독자들은 우리 김작가 TV를 보시는 거예요 처음 나오셨으니까요 처음 말씀드리면 저하고 비탈릭은 인연이 꽤 있습니다 아 이더리움 창시자 인연이 있다고요? 네 2014년도 킨텍스 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비탈릭 뷰테린이 19살 때 처음으로 입국을 했어요 한국에 그때 저도 연사였어요 자료 화면 다 있습니다 뉴스들도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근데 저는 자금세탁을 그 당시 발표했고요 자금세탁이요? 하는 건 이 자금세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자금세탁을 강의했는데 비탈릭은 이제 스마트콘 트랙, 이더리움이 없었을 때인데 이더리움 프로그램을 짜놓고 이제 왜 스마트콘 트랙이 중요한지를 강의했어요 제가 이제 19살짜리 그 다음에 이미 비탈릭이 유명했습니다 저는 비탈릭이 새 세션을 했는데 다 들었죠 영어로 했지만 통역기계 다 나오니까 근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믿었죠 그래서 안 들었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더가 한 500원도 안 됐거든요 지금 250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제 제자들도 끌고 와서 이제 같이 제가 연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 제자들은 막 대학생 제자들은 막 이더 사고 그 다음에 비탈릭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근데 저는 제 이상하네 제 사기꾼이 아마 제가 이랬어요 무시했죠 틀린 얘기를 하니까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저는 2017년까지 이더를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 2017년도에 제 제자가 아까 말했던 그 제자가 저한테 정중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좀 답을 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지난 한 3년 동안 이더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었더라고 냉정하게 판단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고민해보니까 이더가 망하지 않겠어 2018년도에 이더가 아주 뭐 비트코인 반토막 났을 때 이더리움은 10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2007년도 그래서 샀죠 이더리움은 좀 샀어요 비트코인 좀 헐고 반성한 의미로 갖고 있죠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비트코인은 4,5배 오른 건데요 2018년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20배 가까워야죠 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도 대표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인들이 아는 대표코인 두 대장인데 다른 대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재 있긴 한가요 아니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있죠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관심 있는 게 기업형 체인이거든요 기업들이 지금 너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런데 기업들이 뭔가 깨달으면 또 하나의 영역이 있어요 이 산업 자체의 표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차지하고 들어갈 영역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좋지만 이더리움은 사실은 이렇게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프로젝트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다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거품이 꺼지는 거거든요 기업이 뭔가 자기네 역량 갖고 블록체인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그 나름대로 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키를 갖고 있는 건 구글, 애플, 삼성전자 같은 데가 키를 갖고 있어요 각각 다른 이유로 그런데 안목이 없어서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정부 눈치를 보는 건지 다 알 거예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구글, 애플, 삼성전자 이런 기업에서 코인을 만든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죠 그럼 어마어마한 혁신이 발생해요 혹시나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어쨌든 코인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안 좋은 시선들도 부정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했을 때 이제 원래 잘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도 굉장히 안 좋은 부정의 영향이 좀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늘 1등 하던 게 돼서 계속 혁신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하니까 1등들은 그래서 또 때를 놓쳐서 또 새로운 데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애플하고 삼성전자 제가 왜 얘기했냐면 힌트를 드린 건데 단말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의 기술을 가만히 연구하고 깨달으면 어떤 걸 깨닫냐면 스마트폰이 하나의 은행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인가요 이미 애플은 은행업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 맞아 삼성전자가 늦었잖아요 전 세계에 제일 최고의 금융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한국에 익숙하죠 고개를 돌리면 여러 은행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평생 은행 계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든 국가들을 왜냐하면 우리는 해안가 나라예요 대한민국만 해도 근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엄청 이게 큰 나라 대륙이거든요 아프리카 동서축이 지도로 우리가 늘 적도가 왜곡된 걸 봐서 그런데 러시아만 해요 러시아만큼 길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내륙 국가예요 아프리카 아프리카 내륙 국가들한테 은행망을 하나 만들어주려면 보안망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새마을금구 같은 걸 만들려도 보안시설을 한 5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보안망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보안망이 아니잖아요 전용 단막이 없잖아요 그냥 암호체계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코인으로 보지 말고 망으로 보면 엄청나게 보안이 검증된 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금융을 올리려는 생각도 하죠 여러 가지 복합기술이 여기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애플도 알고 있고 트위터 창시에서 잭도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망을 잘 활용하면 은행이 못 들어갔던 내륙 깊숙한 곳에 사실은 은행이 깔리는 거죠 근데 삼성은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폰을 한때 팔았고 갖고 있으니까 네